랜덤 7연승 2포? 저는 너무 불러보신 거 아닌가요? 고작 7연승? 괜찮은.. 아하 씨X 영상도 못 보고 게임도 못 이기고 씨X 아 짜증나 못했다 하지마! 제발 말해줘! 아 존리아 풍보를 모르겠어 어쩔 수 없죠? 진거는 진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선 5만원 랜덤전? 어? 스폰빵인가요? 전 띵이랑 랜덤전 완전 할만하거든 세팅하고 전 띵과 끝나고 사도랑도 귀엽기요 통해드리.. 자 뭐 랜덤 5선승? 5만원빵이었죠 가자 무슨 캐릭이 나와도 뭐 전 띵에 뭔 캐릭이거나 아아 프로게임을 무심? 네 좋습니다 괜찮 괜찮 또 럭키 근데 콤보는 알아요 콤보 정도는 알아요 어우 금발의 미소녀들이 다 나와버렸네 전 띵럭 저거 내가 볼 때 저거 할 줄 모르세요 아잇 별거 또 게임업이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볼 때 저거 할 줄 모르세요 내가 볼 때 저거 할 줄 모르세요 어? 콕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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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띵 띵 아 아 어? 아 아 아잠깐만 한 번 좀 쓰네 생각보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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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때려요 근데 아 아 안돼 오케이요 오오 아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오 오오 아 아 아이씨 럭키를 너무 잘 알아 리미는 모르는데 럭키를 잘 알아서 죽였때들 이거 아 이거 아닌데 하아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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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날 먹기 하나 알았어요 양말이었구나 이게 하아이 씨 어떻게 먹는거야 어떻게 먹어 아 아 으 으 으 오지마 아 에 이라는 자 첫판은 연습게임이죠 찡이도 손 좀 풀고 해야 되니까 하 악 어디이소 까불어 예 이 정도면 상타치죠 데빌진 아 아 하 mac 아 나 풍신유 쓰레기인데? 그렇다고 내가 엄리미안하게 칠까? 안 돼! 이러다가 어이없는 초풍 한번 딱 거치겠죠? 아, 이 씨물! 한 번 더 이 자식아! 안 돼! 안 돼, 칠 수 없어. 죽인다. 안 지지, 안 지지. 험마 험마? 아픈 거 모르죠? 오호! 하하! 일어나봐 한번! 어! 아이, 뒤통순데, 콤보가 다 돼. 아, 좀 나랑 좀! 이번엔 유네 쓴다, 이 새끼. 어! 안돼! 와! 와! 나우! 아! 아! 아 이거 좀 캐릭 차이가 좀 오늘 좀 많이 나는데 좋아! 좋아! 나 이겼다 이거 파는! 줄리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겼다 이거 아! 카와이네! 의심하고 있다! 의심하고 있다! 의심하고 있어! 의심하고 있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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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했다! 도발을 누르는 저런 만행을 저지를 거라고 오! 설마 했는데! 와 이걸 도발을 누른다 의자 단단이가 1 2 3 맞나 싶습니다 이게 오! 오! 야 뭐야! 생각보다 좀 해봤는데? 브라이오는? 응? 오! 아! 아니! 굳이 레이지 아츠로 아 너무 좋아 그래 유아시지 어? 6장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? 아 진짜! 귀엽네 바로 2대1 따라부터 죽입니다 폴탄 제발 나 죽기 하나 나와라 진짜 에디 말고 에디 말고 하나 나와라 제발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건 나 폼보 까먹었는데 잠깐만 야! 야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? 에디 말고 엄마야! 어디를? 다리를 때릴라고 다리를 때릴라고 아 아 다음판 암호킹 코스턴 비명 만원 아 아 잡기가 이게 아니었나? 아 젠장 희 헬 희 발 마사지 아 신났구만 아주 아 얘 양장 뭐더라? 양잠 쏠라다가 자꾸 전기 소리다가 양잠이 뭐더라 아 젠장 자 체베망식 랜덤 찬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이에요 이거 이것도 랜덤은 랜덤이에요 체베망식 랜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오르면은 랜덤이 내 캐릭이 아니라 상대 캐릭터가 중요해 저 팀 반응 궁금하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어 어허 조발까지 고맙습니다 어우 이게 웬일이네 2,3,4밖에 쓸게 없어 아 왜 쫄쫄쫄 아 모든 카드 잃어버렸어요 전기 아 톡질을 해보지만 하단 톡질 커맨드를 몰라요 하단 톡 커맨드를 모릅니다 이 친구 중단밖에 몰라요 하단 쓰고 싶어요 지금 근데 하단 커맨드를 모르죠 아 이거 어쩌면서도 하단 커맨드 오오오 하단 커맨드 하단 커맨드 하단 커맨드 아니 힐링 사단 오오오오 자 미션 먹고 가겠습니다 라인스밴드 1승하기 덕 있겠니 이유야 이게 리야?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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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소보 나나? 아 콤보를 몰라요 이 친구 콤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발 아 뭐야 이게 레이저 채워 이게 고마? 나 뭐하냐? 잠깐만 잠깐만 콤보 왜이래? 아 둘이 존나 못하네 진짜 오! 받아! 오! 오케이 기다렸지 우호! 오케이 아 유치놈 아니 기술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임마 그니까 실력이 안 늘지 아 이건 좀 넘어갔나? 손나라가 넘어갔나? 오케이 오케이 오! 이리 와 이 자식아 인마 빵 사오라고 그랬잖아 임마 어? 천원 졌는데 왜 잔돈이 천 로베건밖에 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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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습니다 자자자 야 오늘 랜다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좋은데 당황했을거에요 아니 뭐지? 고른거 아니야? 막 이러고 있겠지 지금 아 좋다 아 왜 이런 시연을 나에게 아 좋아요 와 32연승 뭔데 오 이놈 봐라 이거 나쁜짓하고 다녔네 32연승 뭔데 나 잠깐만 좀 티나 본데? 생각보다 아 아씨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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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이거 왜 진다고? 이거 왜 진다고?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아직 안 잤어 아직 안 잤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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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좋아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야 가능. 가능 가능 썹가능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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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한번만! 제발! 뭐, 뭐였지? 아! 아 골랐네 이 형도! 그래 마지막은 실력으로 쟁탈해야지. 이 새끼. 컴마까지 불어넣는거. 입쓰. 와 씨 운 젖었네. 저게 떡병이네. 호릉돌! 호릉돌! 아 이 형도 공격하고 있는 지지 배 vient. 그래도 호릉돌! 아 네 형도 다 넣지. 아 네. 어. 어? 어, 어? 이거 아닌데. . . 아 네, 저게. . 아 네, 저녁. 아 네, 저녁. . 아 아 아 아 editing 아아씨... 이거 진짜 나도 존na 하기 싫어했다 갑자기 아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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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봐... 아... athletes... 야... 왜 이 새끼야 왜! 왜! 아니 뭘 두번을 해 나 한번밖에 안했어 마지막에 무슨 소리야 나 한번밖에 안했어 멋선이야 반띵하자 반띵하자 양심있으면 반띵해줘 여보쇼 야야야 개새끼 끊었어 찐 랜더 5선승 한판 하시죠? 너를 믿으라고? 믿을놈이 따로 있지 철컨판에서 널 믿으라고? 개소리 하지마세요 너는 영어공부 좀 다시 해보았어 랜덤이라는 뜻의 그거를 뭐할 때 저대 원행공부서 채배망한테 5선 이기기? 프로게이버가 또 직접 와서 이렇게 5선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또 그냥 가는 것도 좀 예의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자 이런 오메가급 싸움을 솔직히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시작이 안좋은데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으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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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탄 아야 아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 죄송합니다 한번만 한번만 봐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? 에이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